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용감한 형제 작곡가님의 10주년 프로젝트에 남주 봄이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이핑크 유닛으로 에이핑크 B&N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마이달리는요 오래된 연인은 슬프지만 미적지근한 느낌과 또 갓 시작한 연인들의 서로의 마음에 대한 연애의 온도 연애의 의구심을 노래한 미디움 테포 R&B 푹 공입니다 나 지금 천천히 해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용감한 형제 작곡가님과 작곡을 한 거였는데 저희가 평소에도 굉장히 작곡가님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함께 작곡을 해서 너무 좋고요 마이달링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에이핑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용감한 형제 작곡가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금 조절할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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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